화분이는 배가 고파요. 편의점으로 가요. 화분이는 편의점 앞에 서요. 먹고 싶은 음식들을 생각해요. 화분이는 김밥에 다가가요. 다른 사람도 김밥에 다가가요. 두 사람 다 놀라요. 혹시 이 김밥 드시려고요? 아, 네. 김밥을 집으려고 했어요.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요? 그럴까요? 이기는 사람이 김밥을 가질 거예요. 가위바위보를 해요. 마이크가 볼을 내요. 화분이가 가위를 내요. 화분이가 이겼어요. 김밥은 화분이의 것이에요. 마이크는 서운해요. 어차피